아우 그 칼각으로 아! 어머어머 몸은 어떠한 것 같아? 갈 수 있을 것 같아? 아침마다 맨날 저렇게 물어보시는 거죠?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저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설마? 보건아 아직까지 자는 거야?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안 갈 것 같아 도건아 도건아 미안 도건아 좀 아는데 갔다 오고 하는 거를 좀 해볼까? 아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아이고 몸이 안 좋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일어나 뭐가 나 응 가자 가자 자 그대로 바로 가방 가방 필요 없고 바로 가자 아 진짜 몸 많이 안 해 엄마 미안해 가자 아휴 뭐지 어머 어? 뭐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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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에 대해 몸은 우정일상인데 진짜 음 음... 어머... 음... 용기 냈다, 그래도. 응. 그래도 가네요. 도훈이 오늘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? 응. 지금 속도 안 좋고. 머리도 아프고. 아이고. 학교 몇 교시까지 있어야 돼. 엄마 1교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. 1교시까지 해야 돼? 1교시도 안 하나 보다. 그냥 버티는 거래, 그냥. 가서. 한 시간만. 1교시까지. 1교시까지.